어휴, 단장님. 예, 오늘 연봉 협상 쉬겠습니다. 아, 그럼 저희는. 뭐 곧 2차 드래프트가 있지 않습니까? 거기에 치중을 해 주시죠. 단장님은 다른 일정이 있으신가요? 전 서울에 좀 다녀오려고요. 무슨 중요한 일정인가요? 계약도 얼른 맞춰야 하는데 저희 아직 미계약자들도 좀 있고요. 중요한 일이니까 이럴 때 서울을 가겠죠. 완전히 꼼짝 말하지 뭐. 아니, 그런데 단장님 그 백업 호수 있지 않습니까? 저 뭐 우리 백업 호수 왜요? 작년에 그 강원고에서 이강식 뽑아서 잘 키우고 계신데 이강식 선수한테도 기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? 무슨 바이킹스 박사야. 어떻게 이분 선수 이름까지 다 모여요 무섭게. 어휴, 얼른 밥만 먹고 일어나야겠네. 뭐 다른 일정 같은 거 없어요? 네, 중요한 사람 만날 겁니다. 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? 나도 아는 사람이에요? 이름 첫자만 알려주게. 하나 얘기할 리가 없지. 네, 고맙습니다. 아이고, 별 말씀을요. 자, 네, 되시죠. 길창주 잘해요? 마이스보다는 못하죠. 역시 고단수시네. 우리 팀에서 누가 탐나시는데. 야, 이렇게 단도직입적이시면. 두 개 아니면 나랑 뭐가 친하다고 여기까지 와서 술을 마시겠어요? 두 번째 빼고 포수요. 우리가 포수 맛집이죠. 이게 다예요? 외야 백업. 외야수 멀티. 서영주랑 곽한영이랑 또 다른 외야수 애들이랑 계약이 잘 안 되시나 봐. 뭐, 재밌네요. 그럼 카드 한 번 맞춰볼까나?